여러분은 오늘은 고추냉이의 맛이에요 고추냉이의 맛 너무 맛있어서 고추냉이의 맛 고추냉이의 맛 고추냉이의 맛 맛은 한입 고추냉이의 맛 소스 고추냉이의 맛 고추냉이의 맛 말해줘요 새우 매콤한 맛 오징어 매콤하고 달콤해요 매콤한 맛 랍스터 너무 맛있다 왁끈 속도끈 팽이버섯 싱싱한 식감도 죽여있었지만 맛있다 진짜 바삭한 맛 너무 맛있다 맛있어 호로록!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양념장 이 시각의 맛을 어떻게 되요? 이것은 흑득한 맛이에요 이 시각의 맛은 너무 맛있었네요 이게 뭐지? 정말 맛있었죠? 재미있는 맛을 더 맛있게 먹겠습니다.